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스케줄 캘린더의 유즈프터 툴바 속성과 커스텀 버튼, 텍스트, 그리고 커스텀 버튼, 클릭폼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본 속성들을 사용하면 스케줄 캘린더 부터의 툴바를 표시하고, 표시된 툴바의 버튼들을 생성한 후, 추가된 각 버튼을 클릭할 때 수행할 동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부터의 툴바를 표시하려면, 유즈프터 툴바 속성을 툴로로 설정하고, 커스텀 버튼 텍스트 속성은 추가할 버튼들의 텍스트, 그리고 커스텀 버튼 클릭폼션 속성으로 각 버튼을 클릭할 때 실행할 함수 이름으로 설정하십시오. 또한 커스텀 버튼 클릭폼션 속성으로 지정한 함수를 직접 구현해야 합니다. 이렇게 지정한 함수는 커스텀 버튼 텍스트 속성으로 설정한 각 버튼들을 클릭할 경우 실행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스케줄 캘린더입니다. 스케줄 캘린더의 유즈프터 툴바 속성이 툴로로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커스텀 버튼 텍스트 속성으로 버튼들의 텍스트가, 커스텀 버튼 클릭폼션 속성으로 버튼을 클릭할 때 실행할 함수 이름들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. 실제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달력 하단에 3개의 버튼이 표시됩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디자인 뷰의 스크립트 탭을 클릭합니다. 커스텀 버튼 클릭 펑션 속성으로 지정한 각 함수들을 구현한 예제입니다. 각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커스텀 버튼 클릭 펑션으로 지정한 함수가 실행되고, 앞에 예제에서 구현한 것처럼 각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서로 다른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